이 사람 너무 잘하잖아, 이 친구. 말이 필요 없게. 대박이잖아. 미쳤어, 어떡해. 가왕의 학원. 가왕의 학원. 선수철 가수님에 나오면서 가슴을 부여잡고 나오세요. 오늘따라 더 긴장해. 오늘따라. 긴장 많이 다니구나. 긴장 많이 하셨다. 어려운 거지. 다들 이거를 꿈꾸고 오잖아. 맞아요, 맞아요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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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고맙습니다. 좋은 하루까지 Cristinaopia. 좋아, 좋아. 그때는 안타깝게 또 패배를 하시고. 아무래도 저도 사실은 조금 고민을 많이 하기는 했는데 그래도 저번 라운드 때 저는 굉장히 즐겁게 작업을 하고 너무 행복하게 작업을 했지만 결과가 좀 좋지 못했잖아요. 그래서 이번 라운드 같은 경우는 평소에 공연하던 모습대로 그냥 편안하게 즐겁게 한번 만들어보고 싶어서 준비해 보았습니다. 기대됩니다. 이거 기대되네 또. 그냥 다 모르겠고 그냥 신났으면 좋겠다. 좋아. 책 속에 수많은 글들이 어 이해한 자도 보이질 않네. 그건 너. 그건 너. ちは 일반적 bought다.